혹시 이거 왜 안 다뤘냐? 내가 마누라가 없어? 너 이러면 안 되지. 이제 남편 건부터 챙겨라, 어? 내가 일꾼이야? 일요일 하루도 못 놀아? 내가 일하러 시집 왔어? 왜 다 나만 갖고 그래? 아씨... 나 웃겨. 왜? 이거 다 뭐야? 이거 어디다 쓴 거야? 야,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썼지. 남자가 있어. 남자 좋아하네. 이러고 언제 집 앞만 살 거야? 난 돈 아까워서 미장 사먹은 옷도 열 번씩 생각하고, 우리 애기 옷도 친구, 애들도 다 얻어 입히는데. 뭐? 남자가 어째? 집 하나 없이 평소에 부모한테 언제 살 거야? 나 혼자 아줌봐서 살면 뭘 해? 남편이랑 삶이 이따위로 사는데. 속았어. 다 속아서 결혼했다고! 남편이랑 삶이 이따위로 사는 물 dryer Room room, 우연성이 이따위로 사는 물 dryer 요醒해요. 전화게가 꺼져 있어. 소리 사음으로 연결 중입니다. 연결... 연결 중... 하.. 종남씨... 종남씨 얼굴 본지 며칠이 지났네요. 하... 근데 나한테는...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. 종남 씨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내 메시지는 듣고 있어요?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요? 걱정돼요.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화낼 거예요. 별일은 없는 거죠? 건강하게만 돌아와요. 보고 싶어요. 난 들어간다. 물 마실래? 아니요, 그냥 거기 놔둬요. 쟤들하고 우리만 아직 안 자나 봐? 주인, 아주머니도 주무세요? 어. 내 전화 배터리 줘요. 네 거 내 거 다 뺏어 버렸어. 네 거 내 거 다 뺏어 버렸어. 이불 펴줄까? 잘래? 아니요.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그냥 이렇게 있어요. 나 피곤할 텐데. 왜? 왜? 내 어깨 편하지? 처음이라 잘 몰라요. 평생 대여해줄게, 언제든 기대 나중에 돌덩이 치워, 이럴 거면서 이렇게 이쁜 돌도 있나? 언제 알았어요? 입양을 한 거 얼마 안 됐어 그럼 최근에? 응 지난번 호텔에 갔던 날, 그 일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? 아 그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남자가 우는 거 처음 봤어 나는 기억 없는데 친부모님에 대해서 뭐 알아요? 살아 있는지 아님 죽었는지 어디에 계신지,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글쎄 글쎄라뇨,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? 안다고 해도 달라진 거 없어 난 영원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앞으로 너 아빠도 해주고 오빠도 돼주고 애인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고 남편도 돼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반지 그만 빼지 내가 빼줄까?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 아침엔 그 반지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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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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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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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